반갑습니다. 박유미 교수와 함께하는 구양의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구양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 창세기를 우리가 했고요. 이제 오늘 창세기 2장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오늘 또 가득해요. 그렇죠. 창세기 2장도 내용이 많아요.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녀온 사람들은 다 읽어봤을 2장도 그렇겠지만 그렇죠. 가장 성경에서 많이 읽혀진 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빈도로 따지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창세기 2장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네.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날 안식한 이야기죠. 6일까지 다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지으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와서 1, 2, 3절에 일곱 번째 날은 쉬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안식일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도대체 그 구약의 그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안식일 교회도 있잖아요. 이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오늘 교수님이시니까 이 이야기를 한 번 우리가 처음 풀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첫 번째 절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 절에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심에 그러니까 엔디엔드 끝나고 나서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이 끝난 거죠. 창조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된 게 다 이루어졌다. 마치다. 그치다. 네. 그러니까 완성을 6일까지 완성하시고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 완성이 됐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쉼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이제 어떤 틀이 이제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안식을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하는데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이 단순한 쉼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내날이라는 뜻이에요. 내꺼.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표현은 항상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내날이다. 네. 나와 함께하는 날, 나와 너희가 즐기는 날, 기뻐하는 날, 만나는 날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되게 하셨다. 특별히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만나면서 쉼을 갖는 날. 네. 그런 날이 복된 날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그날이 복된 날인 거죠. 느낌은 방금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느낌은 천국? 천국에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뭐 그런 걸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 그런 뉘앙스를 느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날은 노동에서 어떤 일을 한다든가 생산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마치고 하지 않고 그냥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는 그런 날이라는 개념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날은 꼭 나랑 만나자. 뭐 이런 날인 거죠. 그러니까 야 오늘은 이날은 나랑 만나는 날이야. 딴 날은 또 만나겠지만 이 날은 꼭 나랑 만나자. 하나님이 정하신. 정하신 날인 거죠.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거네요. 네. 쉬시면서. 대신에 이날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이날은 다른 일 하지 말고 세상 일 너네들 해야 되는 일 많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관리할 일 많잖아요. 그렇지만 6일은 그렇게 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나랑 놀자. 나랑 같이 함께하자. 이 날은 내 날이니까 6일과 다르게 나와 함께하는 날. 나의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로 본인이 스스로 거룩하고 복되게 정해놓으신 거네요. 그러면 이게 이 날은 하나님께 정하신 날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소위 안식일이라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이 연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 속에는 이게 확장이 돼요. 출애국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 10개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의 연결 창조 지금 2장에 나온 창조와 연결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신명기에서 다시 안식일에 대한 개명이 나올 때는 구원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너네들을 애국에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왔을 때는 지금 주일로 지키잖아요. 그렇죠. 네, 안식일이 아니에요. 날짜로 보면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이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가 있을 때 흰색과 검은실이 구별이 안 될 때부터 시작해서 구별이 안 될 때까지 이게 정확한 시간인데 어쨌든 저희는 그 날짜가 아니라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제 안식일을 대신해서 지키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이 안식의 개념을 완전히 다 버린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이 안식의 개념을 주일로 전환시키거나 확장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권세를 끊으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라는 것이 주일의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날짜가 바뀌었고 기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사여 구약에서는 이었다라면 신약에서는 그 주인공이 우리가 기억하는 대상이 하나님 앤드 예수님으로 확장이 된 거죠. 예,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원사역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사역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보면은 뭐 구약은 안식일이고 신약은 주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별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날짜만 바뀐 것이고요. 그 가지고 있는 개념, 그러니까 그날은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날이고 쉼을 얻는 날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 그래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들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와서 지키는 것이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되게 확장되고 발전됐다고 보시면 우리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드리는지 하나 질문을 드릴 건데 이거는 가볍게 대답을 해주실 수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이 예를 들면 지금이 주일이잖아요. 오늘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미국은 어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일을 안 지키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에 맞게 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시간. 절대 시간이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아니면 주일을 지키는데 저 사람들은 안 지키는 걸 수 있잖아요. 그 시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새벽이 아니고 대낮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고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복 못 받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거는... 그래서 제가 가볍게 드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지구는 둥그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를 안 오면 안 된다. 아니면 심지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11시에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월요일날 예배를 모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의를 못 지켰으니까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이게 제 경험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라면 나는 그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지 말라고 그랬대요. 이상해가고. 2단 같다고, 사입 같다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민이에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주일날 11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드리는 시간의 개념이 절대 시간의 개념인가 아니면 우리는 다 상대에 살잖아요. 인간은 상대적 개념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망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면서 물론 이제 아주 가벼운 생각이긴 하지만 사실은 고민이 안 됐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시간으로 지내야죠. 또 그것도 그렇긴 해요. 우리나라 11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하려면 이스라엘 시간으로 지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시간을 절대 시간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 외의 시간은 시간이 아니라고 봐야죠. 지키려면 완전히 문자적으로 지키려면 지휘적, 환경적 모든 게 다 일치하게 지켜야죠. 아니 근데 실제로... 11시 예배 성경이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이 있고 제가 직접 경험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충격이었어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이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나오겠죠. 매주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할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면 구원을 못 받나요? 교회를 안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를 안 나오면 물리적인 교회를 안 나오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나요? 지옥 간다고 많은 목사님들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달려있나요? 우리는 고백할 때 신학적으로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면서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세례받을 때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 그랬죠? 예수 믿는 거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입으로 고백하고 고백하면 나는 구원 받는다 나는 천국 간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든 내가 세례교인이 되든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교회를 물리적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라는 것에 달려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착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나가죠. 교회를 나가죠. 교회 다니고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엄격한 신학적 의미에서 교회를 하루 빠지거나 두 번 빠졌는데 너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신학적으로 옳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내가 예배당을 한 번 가느냐 안 가느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행위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와 그 구원원심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무슨 행동을 안 하면 너 지옥 간다 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행위구원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누구는 11주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거나 헌금 안 하면 지옥 간다거나 이런 식의 얘기도 자주 자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구원파잖아요. 행위구원 아니 구원파는 아니고 행위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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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이게 교육하기에는 조금 편하니까 얘기는 하는데 그렇죠? 가능하면 교회를 나오는 게 좋다. 교회를 나와라. 교회를 나오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유익하고 하나님을 너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건면을 할 수는 있지만 교회 한두 번 안 나온 데서 너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좀 더 신학적으로 심사숙고해서 그런 구원이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사실 교회 안에서 이건 뭐 우리가 이제 구형 얘기하다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교회 안에서 구원과 상관없는 짓을 하는 경우가 특히 이제 목사들이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아니 그 위험한 게 아니라 그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쉽고 쉽고 이 앞에 있는 대중들 내지는 교인들 성도들 일분들을 두렵게 하기에 너무 재밌는 요소인 거죠. 내가 통제하기. 통제하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제하기 좋은 거죠. 지옥 간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확신이 안 들었을 때는 신앙이 연약한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되게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고 교회가 정말로 그 공동체가 사람과 안식의 공동체가 돼야 될 텐데 자꾸 두렵고 이런 무서운 하나님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내가 무얼 하는 이런 교회는 대한민국에서는 사라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만 아직 그런 교회를 좋아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하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힘 있는 교회 뭐 이런 그러니까 사람 성향이 여러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교회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안 나갔더니 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더라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한테 벌받아서 사고 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근데 엄청 많죠 뭐 그런 하나님을 너무 쪼잔하게 만든 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한 번을 안 갔다고 하나님 그것도 안 봐주시고 바로 직결 심판 내리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진짜 쪼잔하신 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저는요 그 얘기를 내가 몰라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쪼잔하다라고 생각했으면 김목사님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겨우 예배당 한 번 안 간 걸로 사고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김목사님이 여태까지 살았던 예배당 한 번 안 가는 거 이상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김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마다 벌을 받았다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을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것 또한 모든 게 하나님의 널곡 은혜죠 은혜 은혜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만 쪼잔한 사람으로 만드시면 쪼잔한 분으로 만드시면 안 되고요 출애국계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면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 어디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그 은혜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어쨌든 우리 우리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딱 규정되는 절대적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하나님 만나는 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쉼을 허락한 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더 디테일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이 그날을 안 지키면 벌 주고 죽인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 없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식일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늘 해보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일장에서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7일 동안 하시고 쉬셨단 말이에요 방금까지 그게 끝났어 창조가 다 끝났죠 다 끝났어 거기다 쉬기까지 했어요 완성을 하시고 완벽하게 완성을 하시고 쉬셨는데 다시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니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던 다시 시작돼 저는 예전에 제가 30년 전에 신학을 시작했잖아요 신학교로 30년 전에 들어갔는데 딱 올해가 30주년이 되는 해예요 심지어 축하드려요 네네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야외 문서니 제사장 문서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걸로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거는 야외 문서고 이거는 제사장 문서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 그때 나중에 편집됐기 때문에 이건 두 개 합쳐진 거야 버릴 수가 없으니 합쳐져서 다시 이야기가 된 거야 라고 해서 전 하나도 의심이 없어서 심지어 지금까지 해결이 되어버린 문제인 거예요 굳이 이걸 의심할 필요도 그래 이거는 제사장 문서니까 다시 붙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교수님이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우리가 맨 처음 첫 시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내러티브적 해석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게 보시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으로는 앞에는 P문서고 얘는 J문서에서 문서가 두 개 전통이 다른 거죠 전통이 다른 전통 속에서 두 개의 조금 다른 이질적인 문서가 결합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제 문학 비평 중에서 내러티브 방법론이라는 방법론을 써요 그리고 문학 비평은 전제는 뭐냐면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해석한다 주어진 본문을 최종 본문으로 하고 그 본문의 이전의 편집의 역사 만들어진 역사 본문이 만들어진 역사는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J문서인지 2문서인지 D문서인지 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 다만 지금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 본문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겠다 그리고 그 관심을 두고 지금 왜 이 1장과 2장이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보겠다 문학적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개가 놓여져 있거든요 그럼 두 개가 놓여져 있을 때는 이 사람들도 왜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놓은 이유가 있겠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겠죠 반복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같은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강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2장 4절부터는 인간 창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창조보다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인간 창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다 하고 나서 1장에서 천지 창조 얘기 다 나오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2장을 통해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이제 왜냐면 인간사를 얘기하실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천지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셨다면 이제부터 성경은 인간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이제 포커스를 이렇게 넓은 포커스에서 작게 인간으로 이렇게 집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예를 들면 마을 이야기를 하다가 마을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은 영희네 집에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영희네 집으로 들어간 거네요 이렇게 포커스가 이렇게 포커스 옛날에 그 귀라기 공원 보면은 아주 딱 이렇게 보여주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주민해 가면서 그 공룡 뛰어다니는 모습으로 딱 포커스해서 공룡 이야기로 딱 들어가잖아요 전체 지구 이야기에서 똑같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 포커스 얘기에서 쭉 주민해서 인간에게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복처럼 보이지만 반복이 아니고 인간의 이야기로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창조하시고 나서 다시 이제 인간의 이야기로 포커스를 맞춘다 네 그렇죠 아 그렇게 해석이 되면 이게 이제 그 뭐야 야외 문선이 제사장 문선이 이 이야기와는 다른 해석이 되는 거네요 네 다른 해석인 거예요 그 나름대로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다른 문서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문학적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두 개를 두 번을 쓴 거라는 것이죠 강조의 목적이 있다 네 강조의 목적이 있고 인간으로 들어간다 인간 이야기를 시작하셨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톨레돗이라고 시작돼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할 때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톨레돗이라는 것인데 이게 개보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톨레돗 야곱의 톨레돗 이렇게 나오고 아브라함의 세계라 그 다음에 뭐죠 야곱의 세계라 뭐 이렇게 돼서 표현이 되는데 그거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사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톨레돗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인간사로 포커스를 탁 맞춘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인간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인간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2장에 인간 이야기를 하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생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이 생기가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루아흑 루아흑 네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기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기원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베피시 하이야 해서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닌 거죠?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피조물이라는 게 좀 더 분명해지는 거죠 피조물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흙으로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손으로 흙으로 이렇게 조물조물조물조물해서 형태를 만들고 거기다가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움직이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마치 인간이 로봇을 만들었을 때 기계로 로봇을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장착시켜 가지고 파워 온 했을 때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한 피조성이죠 그래서 생기를 넣었다라는 것 자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움직이는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생명의 기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 얘기를 하거든요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요즘에 에덴의 위치가 어디냐 찾는 분도 아직도 계시겠죠 아직도 계시는데 뭐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에덴은 이제 우리 내러티브 이야기를 하니까 내러티브 이야기로 에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덴이라는 곳은 내러티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의미로 에덴 동산이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준 장소이고 결국은 이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잖아요 인간이 이제 살면서 하나님도 거기서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3장에서 이제 숨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곳이 그리고 거기서 보면 이제 물도 흐르고 있고 보석도 잔뜩 금이니 뭐니 아 그렇죠 많은 보석도 홍만워도 있고 이제 이런 보석도 깔려 있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 양식들도 풍부하게 다 있고 한 곳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곳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 이제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에덴 동산의 모형이 그 출애굽기로 오면 성마학으로 바뀌어요 성마학이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곳이면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것이 왕정으로 가면은 성전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우리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죠 우리가 성전이 되죠 신약시대의 경우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 나와 있는 그 영상하고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 거기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과 은과 보석이 막 깔려 있고 거기서 하금길이 있고 신해가 물이 생명, 그러니까 물에 거기서 흘러나오고 있고 그 모습이 바로 이 에덴의 모습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러니까 창조로 시작해서 역사가 쭉 흘러서 다시 창조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곧 새 에덴인 거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곧 에덴인 거예요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계 우리가 에덴 동산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살아가야 되는 원래 그런 곳이 있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쫓겨나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렇게 에덴 동산의 모티브만 가지고 본다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이 에덴 동산으로 데려오고 싶으신 것이죠 그렇게 역사를 하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한 바퀴 돌죠 성경 전체를 어우르는 그런 개념이네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루 그리고 하나님이 쉬셨던 그 안식과 연결이 되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지정하신 곳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특별하게 모든 곳 중에서 참별돼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특별한 거룩한 곳인 거죠 에덴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곳 회복해야 될 곳 그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죄로 어쨌든 우리가 못 들어가게 되는데 쫓겨나게 되는데 다시 회복해야 될 그 장소로 장소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아직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상징적인 곳이죠 성경은 상징적으로 장소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런 곳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이런 곳이 되겠죠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를 갈 수 있는 건 가기 위해서 자꾸 간다라고 하면 꼭 어떤 장소인 것처럼 상징으로 여왕계시록 얘기를 했는데 장소인 것처럼 비춰질까 봐 제가 그 단어가 사실 조심스러웠는데 어쨌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곳으로 그렇죠 회복해야 될 곳 우리는 제가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가지고 뭔가를 표현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장소라고 우리는 해도죠 해도 돼요 왜냐하면 뭐 그때만에 그림을 그려도 장소 밖에는 우리가 그림이 안 그려져요 우리의 3인 3차원을 사는 인간의 한계에요 네네네 그렇게 에덴 용산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17절에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뒷얘기 다 알잖아요 뒷얘기 너무나 유명한 얘기를 다 알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걸 먹을 줄 몰랐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에덴 동산에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좋은 것에 이곳에 나가고 아니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만드셔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을까 아니면 지금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지금의 우리 지금의 내 존재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야기 스토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을 가잖아요 근데 지금의 내 존재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를 거꾸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제가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는데 이 주약된 세상에 있는 나를 맞추려다 보니 선악과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악이 왜 들어왔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맞춰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신화적 설명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것도 왜냐하면 이제 뭐 뱀이라든지 어디서 악이 왔는가 인간은 왜 악한 존재인가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각 신화마다 그 이제 그 악의 근원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고대 근동에서는 티아마스 피해서 악이 왔다라든지 그 그리스에서는 판도라로 인해서 인간 세계에 악에 들어왔다든지 뭐 이런 불행이 들어왔다라든지 이런 설명들을 하는데 그 설명으로 보는 그거를 부정적인 기념 속에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 선악과는 되게 중요한 기능을 가져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신학적 표현은 자유의지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는 거죠 먹지 말라면 안 먹는 존재가 아니라 로봇은 먹지 말라고 입력이 되면 안 먹어요 왜냐하면 안 먹죠 먹으면 에러인 거죠 고장난 거죠 그러니까 고장난 거죠 근데 인간은 근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하고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지 이건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 하고 싶은데 아 그래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를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판단을 하고 나의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이제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먹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얘기는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인가를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 말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안 먹으면 못 먹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나 먹지 마라고 얘기하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로버트는 절대 안 먹어요 먹지 마라고 하면 그렇죠 입력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먹지 마라고 하면 아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오랫동안 그렇게 했겠죠 네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먹지 않았겠죠 저거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예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로버트처럼 내가 명령하면 무조건 듣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로버트처럼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너는 나를 섬겨라 그러면 무조건 다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 인간과 교제하고 싶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기쁨을 줄 때가 어떨 때예요 엄마한테 인사했을 때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때가 기뻐요 아니면 내가 아무 말을 안 했는데도 애가 나를 너무 반가워해서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기쁘게 반갑게 인사할 때 내가 기뻐요 그 두 번째가 기쁘죠 그쵸 내가 명령해서 시켜서 하는 인사는 그거는 가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훈련이지 훈련 훈련이죠 그렇게 나중에 물론 나의 의지도 훈련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나의 기쁨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환신하고 사랑을 보낼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광을 돌리고 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고 그게 진정한 교제죠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악과를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세상 만물이 다 내 발 아래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세상의 왕처럼 생각될 수가 있겠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근데 막 그러면서 내가 조금 나쁜 마음 먹어서 피조물들을 괴롭힐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니까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누가 생각날까요? 내 위에 누가 있어 나를 통제하는 누가 있어 내 위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왜냐하면 선악과를 막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렇게 생각이 되는 순간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명령 받은 나도 피조물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위에 왕이 계시다라는 것 나의 존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어쨌든 자유지가 있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깨달아라 이것도 가볍게 넘기면 좋지 사실 아담은 죽음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으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험한 적이 없는 아담에게 죽으리라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또 나중에 가면 아담에게 결혼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를 떠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담은 사실 부모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부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을 때 과연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볍게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한번 고민해보면 그렇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하나는 얘기를 하고 하나는 죽음은 얘기는 사실 잘 몰랐을 거예요 아담도 이게 뭔지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담은 우리는 알아요 보지 않지만 그때 당시 죽음이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근데 24절에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이거는 모세가 한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모세가 만약에 모세가 지었다고 하면 모세가 한 말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하나님과 아담과의 대화가 있고 아담과의 행동이 있고 나서 그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자가 내러티브 방법론을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할게요 제가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교통사고가 난 것을 일단 봤어요 내가 사건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제 이야기로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내러티브라고 얘기를 해요 전달하는 그 형식을 그런 걸 내러티브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전달하는 사람을 우리는 화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화자가 내가 그 사건을 전달을 하면서 나의 생각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고통사고가 이렇게 차와 사람이 부딪혔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가 잘못했어 평가를 하게 되죠 네 평가를 하죠 자동차가 아니 횡단보도를 잘 건너고 있는 사람을 이 자동차가 와가지고 부딪혔다 자동차가 잘못한 거다 라고 평가를 나는 하면서 얘기를 해 드리잖아요 그 자동차 잘못한 거야 아우 어떻게 그게 나쁜 수가 있어 브레이크도 안 밟고 브레이크도 안 밟고 운전을 왜 저따구로 하는 거야 막 얘기하면서 그 사건만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서 운전자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살을 붙인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런 식으로 화자는 자신의 사건을 해석을 합니다 이걸 해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전달을 할 때 사건을 전달할 때 혹은 성경의 역사를 전달할 때 성경을 전달할 때 화자는 그 역사도 전달하면서 역사를 자기가 이해한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럼 화자의 어떤 그 환경이나 문화나 아니면 이런 의도 의도 백성들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아 창세기가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라는 배경을 보면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네 하나님은 누구시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왜 우리는 구원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누구신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누구고 이삭은 누구고 야곱은 누구에요? 음 라고 궁금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에 낸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인간은 어디서 온 존재인지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출애굽기는 사실은 그런 모든 질문을 갖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해서 뜨긋글 나온 것과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저는 이 창세기를 보면 원래 있었던 그리고 모세는 나중에 있었던 그리고 이 얘기를 전해 들은 모세가 전해 들은 모세가 그냥 필사한 느낌으로 우리는 개념이 생겼는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다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어떤 민족인지 우리는 누군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선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출애굽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한다고 그렇죠 우리는 창세기 시작하죠 태초부터 이렇게 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는 출애굽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출애굽하고 신해산이 있고 관한 생활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여우수화 때 들어가서 네 들어가고 관한 생활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을 그러니까 이거 언제 썼겠어요 출애굽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보수적으로 본다면 모세가 썼다고 본다면 언제 썼을까요 광야 생활하면서 썼겠죠 광야에서 만약에 썼다면 썼다면 광야에서 썼겠죠 어차피 여기 못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만나기 전에는 모세가 썼다니까 네 모세가 썼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40년 동안 썼겠죠 이게 썼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왜 썼을까요 그렇죠 자신의 민족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신의 민족이 누구인지를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이제 그 갭이 있잖아요 그 요셉에서부터 그렇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400년의 갭이 있는데 음 다 잊어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죠 뭐 네 자잘하게 알기도 조금씩 조금씩 알기는 했는데 자세히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를 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음 그렇게 보시면 시작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하면서 창세기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출애굽기부터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정병향으로 가는 거죠 훨씬 창세기에 대한 이해가 확 그 차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 창조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려주는 책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 이스라엘이 누군지 우리가 아주 보수적으로 했을 때 모세가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모세가 썼으면 언제 썼느냐 하면 출애굽 이후에 썼다라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거죠 모세가 썼으면 그 전에는 못 썼을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근데 이 그 화자 모세 이야기꾼인 거죠 말하자면 네 이야기꾼 전해주는 이야기꾼의 이 평가와 그 어떤 전해진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다 네 코멘트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담이 하와를 만난 장면을 딱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돼서 결혼이라는 게 생겼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면 굉장히 현장성 있는 문장이네요 어 그럼요 예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아주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느낌이 아니라 이게 후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에게 확 적용되는 문장이네요 이게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 대상이 있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있는 거고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담과 하하가 만들어졌고 결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칠초인류가 만들어졌고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됐다 라고 얘기해 놓고 그러니까 인간이 결혼을 할 때는 부모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다 그게 바로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왜 여자는 안 떠나고 남자는 떠나라고 그럴까요 남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니 남자네 집이 부자면 안 떠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구절도 사실은 좀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구절만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것도 그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나오기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여자가 결혼을 할 때는 여자가 자신의 집을 떠나서 남자 집으로 들어가는 게 그 당시 풍습이에요 근데 슬로브왓의 그 딸들 이야기하면 심지어 여자들은 재산도 못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시대 속에서 여기서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가부장적 시대는 남자는 자기 가족과 딱 붙어 있는 상태이고 여자는 자기 먼 가족에서 끊어져서 이 집으로 여기로 들어와서 남자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을 보면서 남자와 부모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한 원가족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되지 않는 한 이 둘이 단단하게 결합될 수 없다는 본질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의 본질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을 그 시대를 초월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시대를 초월하고 있어요 부부의 본질이군요 부부의 본질이에요 아 굉장히 심오한데요 이거 지금 네 왜냐하면 우리가 가부장사의 우리도 지금 결혼도 보면 아직도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거리라고 결혼을 보지 않고 여자가 자기 집을 떠나서 남자 집으로 들어가는 걸로 결혼을 봐요 시집 시집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남자는 안 떠나거든요 자기 집을 안 떠나요 그러니까 안 떠나잖아요 엄마랑 아빠랑 그 셋이 이렇게 살던 집에 여자만 딱 들어와 보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 속에서 이게 부부가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대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 구절인 거네요 지금 우리 사회도 파격적이에요 이게 이 구절이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이게 이제 한 10년 전쯤에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어떤 분 어떤 남자분이 나는 이것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 그랬대요 왜냐하면 나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데 부모를 떠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나 그럼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냐 나는 불효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낳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너무 단단하게 박혀있는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장은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상담이나 이쪽에서는 이걸 이제 정서적으로 부모와 단절을 시켜야 아내와 행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자꾸 우리 부모 이야기하고 우리 엄마처럼 해줘라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과 아내가 해준 음식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 우리 엄마는 이렇게 맛있는데 우리 엄마 그럼 이 아내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가족을 이루는 하나의 가족이 생성된 거잖아요 이제 이 가족은 단절되어야 맞는 거죠 그래야 이 가족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가족상담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어차피 행복하려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군요 네 여자는 잘 떠나요 문화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남자들이 못 떠나죠 그리고 남자들이 못 떠나는 것을 당연시 여겨요 문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나타납니까 그럼 못난 남편들이 있으니까 남자들이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못난 남편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불효를 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원가족하고는 부모 자식과는 잘 안 끊어져요 연을 끊을 일은 아닌 거죠 이게 떠나라는 얘기가 연을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독립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독립은 단순히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거 가능하면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회적인 것 물리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거든요 아니 엄마가 해주는 것처럼 왜 못하느냐 라고 말을 하려면 자기가 엄마가 해주는 것처럼 배워보면 되잖아요 아내는 엄마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아직 정서적인 성인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한 인간으로서 서지 못한 거죠 누가 뭔가를 해줘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은 아직 아기이지 결혼할 수 있는 존재는 아직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모가 떠나라는 얘기는 그렇게 독립적인 존재이면서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떠나면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몸을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 다 들러붙다 라는 거거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건데 자꾸 이제 남자 쪽에서 자꾸 이렇게 부모가 끌고 여자 쪽에서도 이쪽 부모가 막 끌어당겨요 그럼 둘이 못 살아요 그러면 네 그럼 이렇게 끊어져요 근데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둘이 결혼을 하면 이 둘 사이는 절대 안 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꾸 이제 내 아들한테 집착하고 딸한테 집착하고 며느리 못살게 굴고 사위 못살게 굴고 뭐 이렇게 하면 해도 얘네들은 절대 안 끊어질 거라고 부모들은 생각을 해요 결혼시켰으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쟤네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이니까 이러면서 금방 헤어집니다 네 근데 이 남녀 부부 관계처럼 아직 여기는 끈끈하지 않아요 무촌이잖아요 무촌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그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잘 붙어 있게끔 부모가 어떻게 보면 도와줘서 이 둘이 정말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서 뭐 애도 낳고 그 사이에서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그러나 두 부부가 헤어지지 않게 끝까지 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둘이 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사건들이 있으면서 네 그럼요 정도 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둘이 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면 또 이 두 사람이 양쪽 부모님이 이제 어려워 지잖아요 나이가 드시고 힘들어지시면 이쪽 부모님도 돕고 둘이 같이 이쪽 부모님도 돕고 하는 거죠 그게 한몸인 거죠 뭐 이쪽만 돕는다 이거 아니잖아요 뭐 시댁 쪽 도우면 처가도 도와야 되는 거고 시가 돕고 처가 돕고 하면서 서로 양쪽 부모님 왜냐면 이쪽도 내 부모님 저쪽도 내 부모님 그러니까 요렇게 둘이서 같이 움직이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 갑자기 결혼 상담 얘기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열려가서 근데 되게 저는 이 창책 2장에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이며 또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둘이 이제 또 그 여자라고 만들고 또 결혼을 시키고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물론 방금 저도 모세가 했다는 이 이야기를 다시 들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었겠죠 하나님과 이야기 중에서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가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관계 공동체잖아요 근데 부부들이 다 깨지고 다 싸우고 다 이상해 근데 교회가 행복하다 그거 웃긴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부를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여기 좀 더 넘어가서 그 앞부분부터 제가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이 혼자 있는 걸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싱글로 사는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여기서 아담 혼자 존재하잖아요 남성 혼자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남성 혼자 존재했을 때는 그곳으로 전부였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창조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쵸 그게 완성된 존재잖아요 근데 남자 혼자 있는 것 자체는 아직 완성이 다 안 됐어요 완성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싱글라이프가 나쁘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이거는 그냥 아담이라는 남성이라는 혼자 존재 인간이로서 그때는 남성이 아닌 거죠 그냥 사람으로서 어쨌든 뭐 남성적 형태로 있으니까 남성과 아담이 아담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창조가 완성 인간이라는 그 종이 창조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와 함께하는 짝을 만들기를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 여성을 만들기를 결심하셨는데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돕는 배필이 그동안 한동안은 돕는 배필 해서 이제 돕는 게 밑에서 종이 한여가 한여가 비서가 윗사람을 돕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전체적으로 보면 마주보면서 서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 마주보면서 마주보고 이렇게 캔에게도 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자예요 음 그러니까 위에도 있는 게 아니고 동등하게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동등하게 서로 마주보면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음 근데 여기서 돕는 거는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에서 제일 이 돕는다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 돕는 자 예 뭐 하나님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예 그런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시거든요 네 하나님이 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어떤 뭐 밑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넉넉한 힘을 가지고 약한 인간을 도와주시는데 그렇게 쓸 때 쓰는 단어가 이 돕는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란 서로 마주보면서 있다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게 좀 강하면 이 사람 강한 걸 가지고 이 사람을 좀 도와주고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또 이렇게 있다가 얘는 나는 이게 강하니까 나는 이걸 좀 도와주고 너는 이거를 못하니 너는 저거를 못하니 너는 왜 이게 약하니 이게 나쁘니 좋으니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강함은 상대방을 돕기 위한 것 이라는 것이고 저 사람의 약함은 나의 약함은 상대방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 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돕는 배필 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자는 불완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하나님이 강한 달란트 좋은 달란트 뭐 이렇게 풍성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달란트를 받은 이유는 도우라고 도우라고 많은 재물을 주신 이유도 도우라고 도우라고 네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긋나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 뭐 낮이니 여자가 여자는 낮은 존재니 그래서 여자는 남자한테 종속이 돼서 돕는 존재 뭐 밑에 이렇게 있는 존재 그 다음에 뭐 부족한 존재 부족한 존재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갈비뼈도 다 동등성의 표현이거든요 머리뼈로 하지 않으시고 발뼈로 하지 않으시고 중간에서 갈비뼈로 하셨다라는 것은 동등성 아 이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굳이 흙으로 만드셔도 돼요 근데 왜 갈비뼈를 취하셨을까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셨을까요 너는 짝이라는 의미에요 음 네 짝이다 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여성에게 남성의 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걸 보면서 아담이 아 내 짝이네 내꺼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돌았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네 여태까지 많은 짐승들을 봤을 때 거기서 짝을 못 찾았거든요 이름은 지어줬는데 쭉 보면서 그렇죠 이름을 지어줬는데 쟤도 아니야 쟤도 아니야 쟤도 아니야 이러니까 이제 뭔가 짝을 찾았겠죠 네 찾는 과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담이 이렇게 쭉 짐승들 가운데서 이름을 지어 가면서 자신의 짝을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어요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알고 난 그걸 깨닫는 다음에 하나님이 잠을 재우시고 그 뼈 중에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드시고 만드신 거죠 그를 딱 보는 순간 어 저는 내 뼈 줄이 보여요 내 살 중에서 어 쟤 내꺼야 나랑 짝이야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하신 거죠 여자와 남자의 갈비뼈 차이가 있다고 해서 개수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남자 하나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를 예전에 제가 한 번 이렇게 세본 적이 있거든요 헷갈려가지고 못 셌는데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담의 특별한 상황인 거고요 이건 어떤 말하자면 진짜로 갈비뼈를 아담에게 빼서 했으면 아담 하나 부족했겠죠 아담 자체는 부족했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상징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아 내 짝이구나 내꺼 우리가 한 세트구나 세트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세트예요 만약에 남자 갈비뼈 왼쪽에 하나 없었다면 아주 이 이야기가 굉장히 신생성 있고 정말 이게 오 팩트야 뭐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메시지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긍정적이고 지금 유쾌하고 좋잖아요 그쵸 보니까 딱 눈 떴는데 보니까 너무 내 짝이 여기 있어 나랑 세트인 그게 너무 기뻤죠 아담이 그러니까 발견하면서 기뻐하고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시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뼈 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최고 중에 초고니까 네 이거를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최초의 시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사랑시네요 사랑시 사랑시죠 사랑시 사랑시 너는 내 뼈 중에 뼈 중에 살 중에 살다 최고다 나에게서 나온 최고다 그러니까 나와 한몸이에요 네가 나고 내가 너예요 우리는 부부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둘이 합하여 한몸을 이룰지라 그러니까 부부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라는 존재는 내가 너고 내가 당신이 나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은 있을지라도 창세기 1장과 2장을 한 번만 읽은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본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저만 그렇습니까 요즘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서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냐 하면서 행복하고 기쁠 수 있었냐 하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요게 핵심이에요 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언제 부끄러움을 느껴요 인간이 그 벗었을 때 부끄럽죠 선악관 따먹은 다음에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네 네 네 다 같이 벗고 산다 그러면 부끄러울까요 목욕탕 가면 안 부끄럽잖아요 저요 네 벗었다고 했을 때도 목욕탕 가면 안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다 벗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인간이 부끄럽다라고 느끼는 감정을 저는 언제 우리 알았느냐 하면 우리 딸을 키우면서 우리 딸이 이제 잘 먹어가지고 네 살 때쯤 이렇게 배가 통통했어요 네 네 어른들이 자꾸 배가 아니 아니야 자꾸 애 배를 탁탁 만지면서 배가 너무 나왔다고 너무 많이 너무 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배가 통통해서 여자애가 이렇게 배가 통통하게 나와도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몇 번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자기 배를 막 가리는 거야 옷 같은 것도 이렇게 배를 가리는 옷 네 살짜리가 네 배를 가리고 자기는 배가 제일 밉대 그러면서 배를 가려야 된대 왜 그런가 봤던지 어른들이 배가 자꾸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가려야 된다고 하면서 되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너는 배가 제일 예뻐 너는 네 몸 중에서 그 통통한 배가 제일 예뻐 그러니까 그걸 가리지 말고 이렇게 드러내 놓고 자랑하고 다니라 사람들이 너는 어디가 제일 예쁘냐고 물으면 저는 배가 제일 예뻐요 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배가 이렇게 드러난 원피스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거 입히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몇 번 하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 경고를 했죠 절대 애 앞에서 배 얘기하지 말고 배가 제일 예쁘다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식구들이 알아들었죠 그래서 배가 제일 예쁘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이란 지적질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완벽한 남성이었을까요? 하와는 아주 완벽한 흠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인간이었을까요? 피조물이란 완벽하지 않죠? 대부분 아마 완벽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흠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잡으려면 잡으려면 아담 입장에서 너는 왜 가슴이 불렁 나왔니? 여자 입장에서 너는 왜 가슴이 없니? 이러면서 서로 다르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는 목소리가 왜 그러니? 너는 왜 목소리가 그렇게 가느니? 너는 왜 목소리가 그렇게 굽니? 그런 얘기를 다르면 다름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부끄러워져요 비난을 하면 네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질하면 제가 계속 목사님한테 머리카락이 왜 그러세요? 멋지네요 하면 괜찮은데 머리카락이 왜 자꾸 그렇게 꼬블랑 꼬블랑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안 만나죠 저는 그렇죠 안 만나죠 스트레스 받죠 안 만나죠 그럼요 멀어지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럼 둘이 사랑했네요 서로 허물이 안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다름을 완전히 인정하면서 그냥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인정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도 인정하면서 허물에 대한 지적질이 없는 거죠 하나님 창조물이니 서로 존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쟤는 저대로 쟤는 가슴이 없고 누구는 가슴이 있고 누구는 목소리가 좀 굵고 누구는 목소리가 가늘고 아 저런 게 남자구나 저게 여자구나 뭐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인정하면서 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니까 서로 부끄러울 게 없죠 부끄러움이란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부부란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한 몸을 이루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부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서로 지적질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간에 약한 것들을 복도 내가 채워주면서 서로 간에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인정하는 것 너는 정말 아름답다 너는 정말 좋다 나와 다른 그 부분이 정말 좋다 아니면 다라서 내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틀린 거는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내가 감리할 부분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부분이니까 당신이 조금 안 해줄 수도 있고 틀린 건 아닌데 나를 위해서 좀 안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것이 부부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 관계 정말 아름다워요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말고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 사실 신앙과 신앙인의 생활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들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창식 2장을 했는데요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왜 2장의 창조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일단 모세가 했던 이야기 충격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니 이거는 하나님 한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가 나중에 이걸 같이 한 이야기다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까지 우리 이제 사실은 3장까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3장은 다음 주에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3장까지는 저희가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성경에서 창세기 1, 2, 3장을 알면 그 구약의 기본적인 신학적 원리는 한 70% 알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도 3장의 재밌는 이야기를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